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현장 예배와 교회 사역이 코로나 이전으로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1월 담임목회자 526명을 대상으로 성인 기준으로 현장 주일 예배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조사한 결과, 코로나 이전 대비 87%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구소가 지난해 1월과 5월 조사할 당시 각각 85%와 86%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지난 1년 사이 현장 예배 회복률은 8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인 기준 현장 주일 예배가 회복됐느냐는 질문에는 31%가 회복됐다고 답했고, 절반이 넘는 54%는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15%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성장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교회, 학교는 회복됐다는 응답이 25%, 회복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3%로 성인 예배에 비해 회복이 더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헌금은 91%, 소그룹 모임과 성경공부, 전도활동, 지역사회 구제봉사 등의 사역 등은 각각 76에서 78%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교회 규모가 클수록, 소그룹 운영이 잘 될수록, 또 목회자의 현재 교회 심호 기간이 짧을수록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장 예배 회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교인 수나 헌금 규모도 대체로 호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전년 대비 교인 수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43%, 감소했다는 응답은 21%였는데 증가폭은 12%, 감소폭은 14%로 나타났습니다. 헌금도 전년에 비해서 증가했다는 응답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올해 재정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가 87%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교회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목회자는 37%, 여유 있다는 목회자는 22%로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교회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